이미지에'll은 이동진 리바운드 이재이! 이재이이! 이재이의 선제골! 오늘은 태명 킬러웰즈가 이 경기를 먼저 리드합니다. 다시 오바라 슛 핍 나갑니다. 두 번째 동점골입니다. 지금도 오지기스의 공격속도가 빠른 이유가 곧바로 이어지는 주각골 이총현입니다. 네 오지에그스가 패스워크를 한다면 우리도 패스워크를 하겠다. 즐겨주시면 함께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념은 더욱더 원진드점을 위해 다시 이재희 중앙 바로 팀인 슐라이스! 들어왔어요! 데미엄 킬러웨일즈 앞서가는 골! 네 스쿨 3대2! 자 이제 6초! 아쉬워할 틈 없습니다. 바로 압박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3초에요. 김우영이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최종 스쿼! 3대2! 데미엄 킬러웨일즈가 오전 6기! 오지 이글스 상대! 올 시즌 첫 승을 따냅니다! 아 정말 우리 선수들 오늘 컨디션도 너무 좋았고 경기에 대한 집중력! 특히나! 정말 이만하프 골이의 선반은 저는 말에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대단했던 경기였고 정말 준비하면서 이렇게 스피드 빠른 아주 주고받는 아주 정말 즐거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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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